반갑습니다 데이터로 모든 것을 풀어봅니다 우리 이제 생활에 이 데이터와 뗄리야 뗄 수가 없죠 여론조사도 있고 설문조사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데이터로 풀어보살 배종찬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이죠 이경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로 풀어보살 이경입니다 100일을 막 지났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 깨알 퀴즈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도어 스태핑 국립국어원에서는 제발 왜 그래 자 이 도어 스태핑 질문을 5월 11일부터 기자회견 직전까지 질문을 총 몇 개 받았을까요 지금 100일인데 30여 일 정도 도어 스태을 했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 인터뷰가 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라는 것 같은 제가 데이터를 알고 있는데 질문 개수는 몇 개인가요 도어 스태핑 몇 개예요 말씀해 주세요 151개의 질문을 받았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오늘은 완전히 컨셉을 달리해서 뜯어보고 풀어보고 물어보고 씹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100일의 지지율 추세 또 임기 취임 100일 시점에 실시된 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집중 분석입니다 KBS 조사 결과죠 잘하고 있다 28 못하고 있다 67입니다 잘하고 있다 28 못하고 있다 67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요약해서 대략 분석을 해보면 10명 중에 3명은 긍정 10명 중에 약 7명은 부정 이렇게 나오네요 자 MBC로 가봅니다 MBC도 거의 비슷하죠 28.6 부정은 66% 자 그덮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 꼭 이 그래프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 스픽스에서 제작이 됐다라는 거 아 잘 만들죠 낮은 지지율의 책임은 누굴까 아 문재인 정권 때문일까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그러면 또 누구 때문일까 자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 때문이다 46.2% 윤핵간 때문이다 19.7% 그러니까 지금 윤윤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간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핵심 실세죠 윤핵간을 아파하니까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60% 한 중반 정도 야당이다 10.2% 그런데 그토록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상에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죠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경 대변인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누구 책임입니까 영호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국정운영 지지율의 책임이에요 국정운영의 지도자가 대통령 아니시겠습니까 대통령을 빼고 얘기해라 그러면 한 사람이 딱 생각이 나죠 누굽니까 배우자 영부인 김건희 김건희 회사까지 빼면 또 빼고요 아 그러면 한동훈 한동훈? 네 아니 한동훈 장관이 매력 덩어리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왜 한동훈입니까 국정운영의 부정적인 요소에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사검증의 최고 가장 많은 인사검증을 하고 하는 곳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하죠 그런데 지금 이곳이 인사가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인사검증 한동훈 장관 당신이 해라 라고 했던 곳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럼 대통령을 제외한다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그럼 한동훈 장관 아니겠어요 아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한동훈 장관을 보니까 사사사 이거 뭐 트와이스니까 이게 뭐예요 사사사 뭐 그런 노래가 있던데 전혀 몰라 어떻게 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요한 게 인사 인사도 한동훈 장관하고 관련되는데 수사도 있거든요 수사도 한동훈이네 그렇죠 아 그리고 검사 한동훈 검사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근데 아니 한동훈 장관은 그래도 상당히 보수 진영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로 오를 정도로 지금 매력 덩어리에요 난리야 보수 진영에서 보수 진영에서 그런 거죠 한동훈 장관이 키우는 반려묘 이 고양이 관련된 유튜브가 조회수가 500만이 넘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아니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모가 쓴 거 이모가 같이 논문 쓴 거 아니에요 그 저기 한스리엠 한 장관 딸 이름이 한스리엠이죠 이게 좀 아쉽던데 이경 대변인이 만약에 질의를 했더라면 인사청무원 위헌이 했더라면 대정부질문을 했더라면 뭐 달랐을까요 처남댁이 이모씨인 거죠 이모씨 처남댁이 한동훈 장관의 처남댁이 한동훈 장관의 부인의 남동생의 부인인 거죠 좀 복잡하죠 그렇지만 가깝습니다 근데 그 조카와 한동훈 장관의 딸이 스펙 공동체 대입을 가기 위한 스펙을 만들어 놓고 스펙 공동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너무 웃기잖아요 뭐가 웃기냐 스펙 공동체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는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아니 우리 딸은요 이 스펙을 사용한 적이 없다 당연하죠 고의인데 곧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웃긴 것이고 그 전에 그러면은 조 전 장관 자녀 딸 아들에 관련돼서는 조국 전 장관이죠 네 조국 전 장관 딸 아들에 관련돼서는 인턴 활동을 90여일 했다 90여일 했다고 지정을 해놨으면서 왜 70여일밖에 안 됐냐 이것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문제 삼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 딸은 구려도 너무 구리죠 솔직히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구려도 너무 구리다 아니 근데 왜 뒤가 구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사청문할 때도 그렇고 대정부 질문할 때도 그렇고 왜 지금 이경 대변인처럼 좀 선거 질문을 못하고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모랑 같이 논문을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인사청문회 때도 그 지리 시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리고 지리한 의원들도 많았었고 그런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본 것은 약간 코믹한 요소가 가미된 두 모 의원만 좀 많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근데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보면 마지막에 본인이 회피한 것은 아실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는요 법무부 장관 당신은요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거 네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나도 그 타당한 논리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항상 당신들은요 이 논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그 논리가 계속 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경 대변인이 한동훈 장관과 정면 대결을 벌인다 질문 대결 답변 대결 이길 자신이 있어요? 아니 그 우선은 저는 만약에 제가 질문을 한다면 아니 잠깐만요 저는 바로 이긴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 보세요 저는 이것이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 국민께서 뽑아준 그러니까 입법기관인 거잖아요 네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진짜 궁금한 점을 내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합당한 대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해야 되고 그 대답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아 나는 그 이겨야 돼 이런 관점으로 나가면 핀트가 틀어져요 아 저 사람 내가 어떻게든 이겨야 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눈이 가려지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진짜 궁금한 점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차분히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질문을 끄집어 내야 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가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기려고만 하면 말장난 말싸움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경 대표님 왜 이렇게 날 이기려고 그래요 하하 자 윤석열 대통령 제가 지고 시작했어요 스픽스 최고의 방송입니다 데이터로 프로포스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기려고 들지 마라 음 국민한테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게 이게 진 100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해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가장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지적을 받는 인사입니다 고위직 내각이죠 인사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릴지 바로 보시죠 자 대통령의 고위직 인사 평가 아 결국 인사네요 인사 평가에 대해서 긍정이 26.3 부정이 67.7 아 대통령의 지지율과 거의 같은데 자 뭐 대통령 씨를 전면적으로 인적 세신해라 누구를 내보내라 뭐 어째라 저째라 저째라 어째라 배째라 뭐 이거 안 먹히는데 자 오늘은 뭐 이거 왜 뭐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안 물어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인사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인사는 뭐가 있었고 아이고 앞으로 칭찬을 들으려면 칭찬을 들으려면 이 사람 발탁해요 그 사람 누구예요 데이터로 봤을 때 우선이 먼저 지금껏 지금껏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한 사람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이 사람은 잘했다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누가 있는지 먼저 이야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일을 정말 책임있게 잘한다면 책임총리 한덕수 네 책임있게 잘한다는 전제의 책임총리 안 보이잖아요 지금 한덕수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책임총리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로 책임있게 잘해야 하는 그 위치에서 잘한다면 책임총리를 그나마 잘한 것은 아닌가 대통령이 총리의 영역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있어야 되면은 이 정도까지는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책임총리 예 그리고 또 인사로 추천할 사람 말하는 그렇죠 누구 뭐 이경이름 하지 말고요 이준석이요 이준석 네 이건 안 될 말이잖아요 왜 안 될 말이죠 아니면 완전히 내부 총질 한 사람 그러면 완전히 지금 집권 여당이 완전히 나중에는 총선 가까이 나와서는 지금 보세요 갈라진다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가 뭐냐면 총선 가까이 돼서 이준석 측으로 갈라진다 창당한다라는 것이 있고 지금 윤석열 검사 조식을 중심으로 새로운 당을 창당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당이 되네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남당은 있던데 미남당이요 네 아니 방송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랑 집권 여당이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뭡니까 혼란해도 너무 혼란스럽죠 이준석 대표하고 왜 가능하지 않아요 정치라는 것이 저는 솔직히 답답한 게 지금 이런 사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옹졸에서 벌어진 사태로 옹졸하다 속이 좁아요 아 저는 그런 사태라고 벌어진다 옹졸 왜 그러냐면 정치라는 것은 국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정치인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통령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 본인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다 포함돼야 되죠 네 그러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나를 욕을 합니다 아 나를 개곡이라고 욕을 해요 네 이랬을 때 더욱더 손을 내밀러 와야죠 오히려 네 근데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도 개곡 이르면서 주변에서는 네 이준석 대표를 그러면 대통령실에 어떤 요직이라든지 장관직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녹음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엄두도 차 나지 않았다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다음날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할 것이 겁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는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가 모바일 녹음기군요 모바일 녹음기 녹음할 거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사람 대 사람 그리고 대통령 대 집권 여당 대표로서 만나서 품어야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진짜 완전히 품는다 녹음할 거 전자의 얘기도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지율 올라가죠 잠깐만요 자 윤석열 대통령 고위직 인사평가 지지율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MBC 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경대변인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품어준다 그것도 노래까지 한 곡 부르면서 한 남자가 있어 준석이야 자 그러면 긍정 지지율 몇 퍼센트까지 올라갈까요 26.3% 지금 그전에 우리 대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당시에 48.56%였습니다 48.56% 기억나요 네 그런데 지금은 20%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20% 포인트가 날아갔어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지지율에서 반은 무조건 확보한다 무조건 그러면은 그러면 30% 중후반대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잘하면 또 40% 후반대까지는 우리 이경대변인의 조언도 조금 참고하고 이러면 거의 40% 각각 육박할 수도 있겠네요 스픽스 특히 이제 데이터로 프로보사를 보셔야 됩니다 네 꼭 보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 구독 도장 꼭 찍으시고요 자 대통령실 전직원 스픽스 데이터로 프로보살 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전 당원 네 전 유권자 5천만 알람설정까지 필란드 헬싱키 네 구독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아 질풍노도의 여의도 정치판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도 8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용진 후보가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용진이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네 정당을 보면 앞이 안 보이네요 아 미세먼지인가요 네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33.2 더불어민주당 35.8%입니다 어 삐스름해요 네 둘 다 잘하는 거 없다 둘 다 콩카루 집안이다 네 또 보겠습니다 MBC입니다 많이 준비했어요 어 비슷합니다 36.3 38.8% 자 이런 정당 지지도 나오고 있는데 자 정당 지지도 관련해서 너무 진짜 우리 정당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정말 민생은 어디로 갔느냐 따끔하게 오늘은 뭐 길지 않게 우리 이기영 대변인이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두 정당 모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더민당 국힘당 지금 국민의힘은 공천을 앞두고 권력 당권 장악을 누가 하느냐 공천권이 있는 당권 장악력을 누가 갖느냐 지금 그게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것을 절대 이준석한테는 줄 수 없다 네 라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하 공천 총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라 네 저는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어 그래요 스텡도